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웹툰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이 지적장애나 자폐 등으로 묶인 발달장애인분들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 대학생 분이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 여성분이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남학생은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뿐 비장애인과 다른 면 없이 수업이 그리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를 전혀 하지 못하지만 요새 기술적으로 좋은 게 많잖아요. 그 구글 음성인식 그거를 태블릿으로 켜두고 제가 말을 하면 거기에 글자가 뜨니까 안녕하세요. 우동이즘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기도 했고 이것마저 불편할 때는 그냥 서로 키보드로 화면에 조그맣게 메모창 띄워두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됐었어가지고 크게 불편한 건 없었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친구의 작품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됐던 것이 청각장애였거든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일상툰 물론 몇 달 되지 않은 그냥 수업 중에 그린 것이고 그게 그 친구의 인생 첫 번째 만화였기 때문에 그냥 단발석의 짧은 이야기였고 퀄리티도 뭐 좋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만화의 기획은 충분히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작은 규모의 공모전에 제출을 했었는데 또 작은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시선일 뿐인데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일상이 비장애인이 보기에 독특하고 매력적인 시선으로 변화해 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작품을 보면서 장애라는 키워드를 작품의 한 키워드로 사용을 하니 아 되게 괜찮은 매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수업하던 초기에는 행위와 말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뭔가 상처받지 않을까 되게 조심조심 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수업 한 초중반부 이후부터는 그냥 겁침없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청각장애라는 키워드가 매력적인 일상툰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말을 그냥 가감없이 했더니 그 학생이 되게 오히려 기쁜듯이 작품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이해력이라거나 수업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때 열정만 꾸준히 지속이 된다면 뭐 분명 좋은 작가가 될 거라는 마음속이었던 확신 같은 게 들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사실 제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튜브 자막도 막 센스 있거나 재미있는 형태보다는 그냥 꼼꼼히 정보 전달을 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달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두 번째 분 발달장애를 가졌던 성인 여성분은 청각장애인 학생분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장애 정도가 되게 중증이었어서 가지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그분은 똑바른 직선 하나 제대로 그릴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담당자에게 좀 물어봤더니 그 전년도에 있었던 수업에서는 선을 똑바로 긋게 하기 위해서 클립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기능인 선 보정 기능을 되게 강하게 써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이고 그리고 있는 선이 그림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게 뭐 면이 되는 것인지 색을 칠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조차 하기 힘든 분한테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비장애인을 추구하는 형태의 정확한 어떤 표현 이걸 흉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그냥 삐뚤삐뚤한 선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좋아하는 풍경이나 그림 같은 거를 사진을 보면서 고르게 하고 손 가는 대로 따라 그리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만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떤 항상 욕심 같은 게 항상 가득을 해서 어떻게는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를 되게 무서워하는 학생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는 저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어떤 오프라인 학생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건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힘들어서 막 대충대충 넘어가지 못하게 좀 집요하게 봐드리는 편인데 그래야 제 수업을 들었던 의미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되게 힘들어하시지만 좀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물론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는 상황 안에서 담당자와 의논을 하가면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는 분이라서 최대한 확대를 시켜서 원본 그림과 따라 그리는 그림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대충대충 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냥 되게 정적인 파도 사진이었을 뿐인 것이 이렇게 뭔가 폭풍우가 내려치는 듯한 격정적인 에너제틱한 파도 그림이 되고 차분히 놓여져 있었던 광고 녹차 사진 이거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사방으로 향과 색을 바라는 뭔가 생명력을 가진 일러스트가 되기도 했죠. 이거는 저는 장애가 아니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도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할 약점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멋지지 못할까 이렇게 시작된 마음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개성적인 매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남을 적당한 수준 안에서 흉내만 내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하고 뭔가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비록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큼의 장점이 있어. 실제로 저도 공황장애로 인해서 생긴 어떤 커다란 죄책감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고 괴롭히는데 이것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주눅이 들고 하는 게 강한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위 모든 상황을 더 기민하게 살필 수 있게 되고 사회 현상들을 더 진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각장애가 생긴 피아니스트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아노 다리를 잘라서 피아노를 바닥에 내려두고 바닥에 울리는 건반의 진동 이것을 통해서 작곡을 해나갔죠. 그렇게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화가 유화물감의 우드투드란 어떤 촉감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의 구분은 물감이 가진 고유한 입자의 질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존 블렘블리트라는 유명 화가가 나왔습니다. 흔히 졸병이라고 알려진 양극성 장애를 가진 문크는 절규라는 그림을 남겼고 우리나라의 유진바 여전히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죠.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약점이 가장 아픈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도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드러낼 때 있어서 되게 좋은 연습이 되는 게 사실 이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여과 없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사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면 조금은 더 편하게 나를 반쯤 숨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행위는 나의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혹시라도 작가의 꿈을 안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큰 결에서 보면 소수자 다수자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고요. 부디 창작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창작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